존경하고 사랑하는 소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열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합의는 구비의 고장 영광주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한 의안번호 제622번 정부 청소년 예산 삭감 즉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 관련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하거나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서 청소년의 복지 양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국가의 지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외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참여 기회를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지키고 이끌어줘야 할 정부가 그 기회를 사전에 막아버린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밝혀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소년들은 지극히 가까운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군들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로서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건이 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